안녕하세요. 오프머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 로그 방영식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주의사항은 사실은 지금에서의 일이 아니라 고1 과정에서 방영식, 부동식을 선생님이 강의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2차 방영식. 문제에서 2차 방영식이라는 말이 떴죠. 원래는 x에 관한 2차 방영식이라는 말을 줘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x2차 x가 변수고 x에 관한 2차 방영식이죠. a는 상수. 이런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2차 방영식의 말이 떴잖아. 뜨는 순간에 근데 x2차항에 이거밖에 없잖아. 이 x2차항 앞에 계수에 지금 뭐가 떴어요? 문짝 떴잖아. 문짝 떴지. 그치? 이 a는요. 양수고 양수라고 돼있으니까 됐고요. 그쵸? 양수, 양수. 로고 성립 요건. 2차항 앞에 계수에 문자가 떴습니다. 등식이에요. 떠들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방영식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없더라도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 왜? 저 노란색, 저 x2차항의 계수가 0이면 1차 방영식이 되는 거고 제가 0이 아니면 2차 방영식이 되는 거고. 반드시 나누어 띵킹해야 돼. 지금은 x2차 방영식이라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에서 죽었다 깨나도요. 여기 있던 빰빰 별표. 3 마이너스 로그 a는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2차 방영식이 안 되는 거니까. 잔말 이해가 가지. 따라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인데 일단 0이 되면 안 된다.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정리해보면 로그 a는 3이 되면 안 되죠. 10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결론. a는 절대로 10의 3승. 1000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빠져야 된다고. 빨간색. 이게 빠져야 돼. 문제 자체에서. 만약 해소서에 이 내용이 없다면 해소서. 미스입니다. 해소서가 잘못된 거야. 이건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아니면 서술형에서 감점. 분실에 무조건 감점. a는 100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러 갑니다. 솔브하기를요. a가 1000이 아니면 이제는 2차 방영식이 맞아요. 그 다음에 중을 갖는 거는 떠들어.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그걸로 끝이지. 판별식 d인데 x에 관한 판별식. 짝수시나요? 4분의 2x. 얘가 0이다.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갈까요? 자, 우리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b'제곱. 이거 제곱인데 반의 제곱이니까 loga의 완전제곱. b'제곱. minus ac 해서요. 3-loga. 이것이 얼마예요? 이것이요? 0이 될 때 a값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뭐 끝났네요. 그렇죠? 자, loga를 뭐로 치환할까요? loga를 선생님 t로 치환할게요. 치환하면 범위는 별다른 범위는 없습니다.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t는 모든 실수. 따라 넣어주면요. 주식은 이제 t-1에 완전제곱. 완전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t로 치환했으니까 플러스 t 이퀄 0요. 따라서 결론. 이것은 t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t 하고요.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t 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퀄 0요. 2는 큰 쪽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t가 2거나 5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찾는 거는 그때 a값 구하는 거니까 t가 2일 때 t에다가 2 넣어주면요. loga가 2일 때 t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요. log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겠네요. 10이 돌아갑니다. a는 10의 제곱 100. 맞습니다. 10이 돌아가. a는 10의 마이너스 1에서 10분의 1 이렇게 나와. 두 개를 모아래. 곱하래. 곱해주면 빵빵. 이 정답은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종 정답은 10. 돌아가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사실 여기 있어요. 2차 반응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주거 닦게 놔도 최고차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2차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떴습니다. 등식일 때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띄킹. 부등식일 때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는 당연한 거고 0일 때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까지. 즉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일 때로 나누어 띄킹.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이 말 때문에 a는 절대로 처리되면 안 돼. 라고 한 다음에 푸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풀어서 맞았다고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리 와봐. 좀 더 얘기해 줄게. 이 문제는 만약에 2차원의 시간 말을 준 다음에 중군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7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바뀌면 7근을 가지면 파메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나면 t가요. t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거나 5와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요? 결국 풀어주면 산소 너희들이 해봐요. a 값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로그에 넣어주면요. a는요. a는 10분의 1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거나.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이게 정답이냐 아니라는 거지. 왜? 이리 와봐. 만약에 이게 실근같은 놈이었으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중근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짜짜짜짜짜짜.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천을 제껴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요. a는 0보다 크고 양수니까. 10분의 1보다 작다. 최종 정답은 어떻게 하냐면. a는요.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다. 이거 하고요. 다음에. 또 a는요.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a는요. 1000보다 크다.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까 저기 있던. 뭐 때문에. a는요. 뭐가 아니라고요? 1000이 아니라고요. 이것 때문에요. 지금은. 중근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과 상관이 없었지만. 만약에 저 문제가. 2차만원씨라는 말이 떠있고. 실근을 갖는 문제였으면요. 많은 학생이 더 틀렸겠지. v쌤 이렇게요. 만약에 문제가 지저분해지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어려운. 변별적인 문제가 나오겠다면요. 충분히 니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문제. 깔끔히. 애초에 기초부터 잘. 정리해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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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